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봄날 가지 해 길고 바람 잔대 버들잎 푸르러 기록이 돌아가는 먼 눈녁길 성위의 피리소리 봄마을 이끌고 동정호로 가는구나 산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가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고 오라 하지도 않는다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능력이 있다고 대신 올라가 주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두 발로만 올라갔을 때 비로소 정상을 허락한다 정상적으로 듣고 Greenville 만세계에는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바지 엔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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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립문역인데요. 오늘은 인왕산 야등을 하러 왔습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시내 야경이 볼만한데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안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갈림길에서 무학새 하늘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무학새 하늘다리로 갑니다.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갑니다.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갑니다.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돌아가다 갈림. 비가 많이 안신다. assa.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가다 갈림.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가다. 무학새 하늘다리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가다. 인왕 산에도 이렇게 잔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도 위에서 내려다보니 서대문 형무소 자리가 보입니다.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인왕산 선바위. 잔도 끝에 해골바위.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3분째 운동중입니다. 잔도 끝에 해골바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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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도 끝에 significant 실망이 나옵니다. 잔 connectingично 잔도 끝에 해곤인ière 훈있바위가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심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기차바위로 내려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홍제동으로 내려와 막걸리 한잔으로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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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